44% 44%요? 혼자서 7인분 했다는 거야 지금? 그럼 잠깐만 8인 버스인데 혼자서 46% 넣었다고? 근데 여러분들 그 리퍼 무기 좀 간지나는 거 없습니까? 아니 씨X야 이쁘지가 않아요 뭔가 좀 더 예뻤으면 좋겠어 화장실 좀 갔다 올게 믿고 있었다고 했지! 우와 성장 비용이 22만 골야? 천하의 노돌리가 18강? 욕하는 것도 아니고 19강? 19금이야 뭐야? 20강이어야 편안하지 메이플로 단련된 실력 한번 보여주자 아니 근데 죄송한데 진짜 없어서 그래요 뭐 어떻게 가요 이거를 쫀대한테 카톡 보내야지 김서가 미안하다 형 먼저 지나간다 나 왜 이렇게 강해졌어? 아니 어제까지만 해도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? 어 근데 나 좀 많이 세졌다 얘들아 가면 되냐 이제? 야 가는 거 같아 들어가자! 아니 내가 잡기 전에 애들이 죽는데? 잠깐만 어떻게 된 거지? 조납값 대... 아 그냥 돈이 좀 많이 들긴 하더라 한 번 지를 때마다 얼마 들어? 한 번 지를 때마다? 좀 많이 들긴 하던데? 야 이거 한 번 지를 때마다 사난 골이 들어? 우와 이거 정신 나간 거 아니야? 어 잠깐만 뭐 왔다 아 팔렸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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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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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천이 형! 나도 행복 로아하게 해주세요! 저 옆 동네에서 0.6% 연속으로 터진 사람이에요! 5% 한 번만 붙여주세요 제발! 아 큐브 아 큐브 네 리퍼가 확실히 4기는 맞아 4기는 인정해야 돼 근데 맞아 리퍼가 그리고 캐릭터가 또 쉬워 그냥 캐릭터가 이동기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뭐 유사 생존기라고 하죠 너무 많아 우리 준석이 지금 20강 왜 안 뜨지? 이 새끼 왜 안 뜨는 거야? 미치겠네 아니 20강이 저렇게 힘든 거야? 장전 중이라고요? 결제 중이야? 돈들기 지르고 있다고요? 아 씨X 미친 새끼 그만 지르라 그래 준석이는 입금을 받는다고? 와 씨X 저러니까 돈이 얼마 안 들지 씨X 20만 원 돈에 받는다고요? 아 저러니까 얼마 돈 안 들지 간다! 제발 형 왜 이렇게 첫 술에 배부를라 해 그냥 즐겨 어? 안 붙네 아니 되겠냐고 그거 몇 번 된다고 야 은총하고 축복하고 이런 것 좀 살까? 태양의 은총 이거 말하는 거지? 태양 다 싹 다 막아야 되냐? 아니 크리스탈 남아 돌잖아 어차피 준석아 나 큰일 났어 나 C8 지금 마일리지 샵 제일 비싼 거 살 수 있어 뭐? 수영복 쌉가능 얼마인데 마일리지? 나 지금 272,000 200 뭐?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나 간 사이에 정신 차려나 노돌리 괜찮아 그치 근데 메이플템 다 팔면 되긴 해 형 어 이거 드메템만 팔면 이득이야 드메템만 팔아도 여러분들 여태까지 질렀던 것보다 싸요 망골드에 100만 실링을 바꿀 수 있다고요? 아 ㅈㄴ 창렬이잖아 그럼 이거 실링 어디서 쓰고 버려야 돼 나는? 근데 형 우리처럼 이렇게 3일 만에 다른 사람이 없어서 그래 원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래 그건 맞는데 2만원? 2만원이면 지금 1만 골드라고? 예전에 2만원에 1만골 할 때 사서 꼴았다고요? 그런데 지금 얘기가 좀 다르잖아 지금 2만골 살려면은 36,000원 36,000원 형이 패키지가 3,000원 밖에 차이 안 나잖아 아니지 차이 존나 나네 왜? 어? 그러네? 아니지 차이 나네 아닌데? 아니지 차이 나네 너 설마 지금 33,000원 올인원 패키지 말하는 거야? 그래 저거 얼마 차이 안 난다니까 그걸 사 그냥 아니 미친 5만원이네 지금 오 5만원에 1만골드여 아 5만원이야? 본라 비싼데 왜 이렇게 비싸 우리 때문인가? 미친 5만원 공민들과 질러올 때가 있어 형 나 형이 문제점을 알았어 너무 기대컨이야 어? 아 씨파 실링이 없어 베른남부에 던전 있어 형벽이 석유한 재화를 주는데 그걸로 1370, 1415 재화가 있어 200만 실링까지 가능해 가면? 어 저기 존드님 저 베른남부 빠르게 밀러갑니다 수고 베른남부 깨러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저 무호 퀘스트 깰 거니까 여러분들 스토리 보려고 하지 마세요 나중에 록플릭스 보겠습니다 아 조용히 하세요 씨X 강화가 눈앞인데 뭔 스토리 보려고 했어 근데 형 남부 처음 보는 거라 하이라이트 장면 스킵 못하지 않나 키키키키 조용히 하세요 갈 거라구요 저는 막지 마세요 갈 거라구요 아... 5천골만 써볼까? 딱 5개만 하고 여기서 만약에 안 뜨면 저도 잘 닦고 자러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딱 요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냥 아... 장기백인가? 와... 빡세다 빡세 오... 미친... 실화야? 기백이 형 직전이야 이거 X댔어 70일만? 어... 아... 71만은 이건 답이 없는데? 어? 잠깐만 무기 임팩트 한번 볼까? 오! 보라색이다 약간 보라색으로 변하긴 하네요 해당 층만 깨... 어? 진짜야? 야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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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대 딱대 쫀득이는 정반판 한번 세웠지? 난 두번 세우면 돼 가자 X됐는데 이거? 다 X발 XS 개 X발 XS 고마워요 강선이 형 나 잘 떨렸잖아 진짜 사람은 많아졌지만은 이게 시세가 갑자기 바뀌면서 그 기존에 계셨던 분들이 피해를 보고 아니 여러분들 한 2, 3주 전까지만 해도 그러면 시세가 얼마였던 거예요? 800 골이었다고? 기존에 있던 분들한테는 조금 미안하긴 한데 그래도 우리 같이 즐겨요 아니 재밌는데 어떻게 해요 씨폴 아니 옆 동네에서 쓰레기 음식 먹다가 지금 와가지고 고급 음식 뭐하니까 정신을 못차리겠는데 마음이 아프잖아요 근데 골드슬리 많아질 타이밍에 매난민들 오셔서 괴로워요 미안합니다 이렇게 혜자 게임인 줄 몰랐죠 여러분들 제가 그동안 로스트하크를 참 많이 깔보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안 사요 안 사 저리 가세요 구조선 왔는데 맛도 안 봐요 미안합니다 아니 근데 좀 늦게 온 만큼 대신에 써보기 열심히 냈잖아요 저 거짓말치고 한 분 월급 드렸어요 지금 얼마 정도 썼냐고요? 한 400 쓴 거 같아요 진짜 야 근데 웃긴 게 뭔 줄 아냐? 300 정도 썼는데도 시발 지금 거의 무기를 20강 아니 난 솔직히 300 가지고 20강 올 줄 몰랐어 1000만원만 쓰면 이거 그러면 내 강화가 도대체 어디까지 갈 수 있다는 거지? 하하하하하하 천만원 쓰면 도대체 내 스펙이 어디까지 가는 거야 도대체? ifies Louren